자 이번 시간에 이제 pc 관리와 시스템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향상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추가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업그레이드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기계 장치를 추가해서 혹은 증설해서 뭔가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드시크의 용량을 혹은 메모리 램의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고 혹은 cpu를 더 빠른 더 강력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윈도 7을 윈도 8.1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오류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는게 낫겠죠. 이렇게 디스크 위에서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오류 검사라는 것 있죠. 눌러보세요. 오류 자동 수정할 수 있죠. 그 다음 분량 섹트 검사하고 복구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하드시크의 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복구해주는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를 응급처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 및 메인보드의 오류, 그 증상, 우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전원이 들어오는 라인부터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전원 공급 장치의 문제가 있는지 고장 유무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팅할 때 삑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픽 카드 아니면 메모리 문제인데요. 이때 신호음이 삑삑삑삑 길게 한번 짧게 3번이죠. 그래픽 카드 문제다. 그 다음에 길게 3번 삑삑삑한다. 그럼 램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만약에 옆에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다른 시스템의 장비를 꽂아서 문제가 생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 부품에 문제가 있다. 라고 확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팅에 관련되는 것은 하드 디스크의 부팅 영역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부팅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하드 디스크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하드 디스크 점퍼 설정이 올바른지 전원코드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모리 인식되지 않는다. 당연히 메모리 한번 더 잘 꽂아 봐야 되겠죠.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겠고요. 다른 램을 혹시 혼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검색 상자라는 곳에 regedit 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레지스트리 편집기 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는 문서 종류, 폴드와 프로그램 아이콘에 대한 속성 설정, 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의 종류, 사용되고 있는 포트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인터뷰 리퀘스트, IRQ, 인포트 하프 주소,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하는 DMA 등의 자원을 제어 및 저장한다. 레지스트리 정보의 경우 윈도우즈가 실행 중에 지속적으로 참조된다. 이것은 보기 지문으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편집할 때는 앞서 본 것처럼 시작 단추에서 검색 상자, regedit 입력하고 엔트 누르면 되겠고요. 레지스트리가 잘못 변경하게 되면 시스템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배급한 다음에 레지스트리는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스템 최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적화한다는 것은 시스템 이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하게 되겠죠.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디스크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각을 모은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단편화된 파일 조각을 연속되게 모아서 디스크의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들을 모아 두면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디스크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디스크 정리는 하게 되면 용량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과 디스크 정리는 잘 구분해서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는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디스크 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윈도우 작업 관리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단축키가 뭐예요? 컨트롤 쉬프트 ESC 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 서비스 성능 네트워킹 사용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가 아닙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렀을 때 작업 관리자 시작, 작업 관리자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것은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상태를 보고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강제로 끝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네트워크 작동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자 컴퓨터들끼리 연결된 경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자기 표시지로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작업 관리자 시작을 선택하거나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된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드 디스크에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 있으면 백업 한 다음에 삭제하면 되겠죠. 하드 디스크에서 삭제해 버리면 그만큼 공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 수행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구성 요소 삭제하면 되겠고요. 이건 바로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고요. 휴지통 크기를 줄이거나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면 되겠죠.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를 점유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성능 영역의 설정을 클릭한 후 성능 옵션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영역의 변경을 클릭해서 설정한다. 이것은 메모리, 램, 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일정 영역을 마치 램인 것처럼 가상으로 메모리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고급 탭에 설정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고급 탭에 가보면 가상 메모리 라는 부분이 있고요. 변경을 눌러서 설정해주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용량만큼 설정을 해주면 가상 메모리 영역으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Murder in the beim Numbering www ع